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자 치즈스틱으로 먹어야 해요 치즈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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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돌뼈 오돌뼈 오이 오돌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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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쭈쭈쭈 맛있어요 꾸덕꾸덕 아삭한거같아요 저는 많이 먹으면 더 맛있을거같아요 치즈가 너무 잘 안되요 쫄깃쫄깃 마요네즈 청양고추 찹쌀가루 너무 맛있어 참기름 너무 맛있어 해칭 스파이버섯 천천히 한번 먹어봅시다 핫폭 마요네즈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마카롱 저는 아삭한 것 같아요 아주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탕후루 치즈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